이런 투자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어떤 구조로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볼 때도 그 두 나라를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TV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10월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금리는 역대 최저점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다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금리와 관련된 궁금증을 이미선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게 부채의 부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도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달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력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식이 기준금리 인하 그 다음에 재정정책 그러니까 직접 돈을 푸는 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보통 같이 맞물리면서 마중문 역할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확 이렇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하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격적인 재정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모아지면서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금리만 낮아지고 특별히 다른 어떤 기대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이 금리만 낮아지는 것 같다. 다른 정책들의 보완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에 주는 임팩트는 좀 적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이제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금리가 낮아지게 될 거고 기존의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변동금리 적용받고 계신 분들의 대출금리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금금리가 낮아지게 되는데 1년 정도 만기하는 예금이 기준금리 인하 전에 한 1.4에서 1.5 정도 금리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1% 초반대로 아마 떨어질 것 같고 일부 외국의 은행들이 이제 1% 초반에 주고 있던 데들은 1% 이하로 예금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자금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예금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아마 예금 쪽에 있던 자금들이 조금 더 수익률을 주면서 리스크를 약간 이제 감당하는 이런 투자 상품으로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에 추가로 한 번 더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결정했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한국 경제 실제 성장률이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성장률 수준을 밑돌 때 기준금리 인하가 늘 단행이 됐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가용 자본을 다 투입했을 때 이 정도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잠재 성장인데 그것보다 실제 성장률이 밑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노력을 해서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지금 정책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잠재 성장을 2.6에서 2.7 정도로 한국은행에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국내 경제가 1% 후반 정도를 기록할 것 같고 내년에도 2% 초반 정도? 그럼 이제 잠재 성장 대비해서 좀 밑도는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에 인하 이번에 10월에 인하를 하고서 아마 내년에 한 번 정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 중에 추가로 한 번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좀 더 긴 시기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럼 우리나라의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률이나 물가가 저물가이고 저성장인 게 잠깐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기조적으로 더 길어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저성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리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물가도 계속 낮은데 우리의 어떤 기준금리라든가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예전의 상태에 머물러있다고 하면 상대적인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가 뭘까 시크릿컬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떤 교역량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출렁이게 되고 장기적인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구조랑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향후 3년, 4년 이상의 시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고령화 속도라는 부분은 이게 특별히 어떻게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행이 쭉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의 잠재성장률의 수준을 좀 낮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1% 또는 그 이하까지의 기준금리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금리 수준이 미래의 3, 4년 뒤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 지금 이제 채권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년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남아있는 거라서 금리에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금리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채권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올해는 이제 7월에 첫 금리 날을 했고 사실상 이것이 금리 인상에서 인하 기조로 바뀐 정책이 변경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채권에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올해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중위험 중수익률의 상품으로 좀 더 수요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츠나 이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조달금리가 낮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돈이 좀 더 몰려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상으로는 우리가 대만이랑 좀 더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주요국 중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일본의 인구 구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로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볼 때도 그 두 나라를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 두 나라들이 한국보다 금리는 상당히 낮습니다. 일본이 현재 마이너스 금리고 대만은 지금 제로 금리 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중간에 또 우리가 완전히 획기적인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만이나 일본의 사례가 아마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